전국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데요. 강원, 경북, 충북은 밤까지도 내리겠습니다. 비는 남부쪽에 많은 양이 집중되겠고, 특히 경남 해안에는 최고 15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중부는 5에서 20 정도 예상이 되는데, 충북, 강원, 북부는 최고 40mm까지 오겠습니다. 장맛비는 이후 토요일에 전국에 또 내리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오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또 밤사이 제주와 호남 일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내일 기온 살펴보면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대구 울산 창원 21도로 시작을 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여기서 크게 올라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대구, 광주 29도, 울산 27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크게 덥지 않은 날씨 예상되고요. 주 중반까지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였습니다.